정방송 내가 저 운동 진짜 열심히 했더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아. 한 번 한 줄 알아. 진짜요? 나 이번에 타이틀곡, 작사 작곡 혼자 다 했잖아. 나 진짜 잔재인 것 같아. 진짜요? 야 나 아무래도 새로운 취미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뭐가 좋을까? 아 진짜요? 여름진이 그 날개 떴네 아 진짜요? 아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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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이들 주워온고 스트레이 키즈 백알이 님 다 나와 지금 와 진짜 너무 깊이 오늘 다 나와 진짜 이번 주 목요일 저녁 6시 엠카에서 우리 같이 스톱해내요 몰라 야 뭔데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